영혼의 생성과 파괴를 주관하는 검투사 커다란 양성범을 사용하는 검투사는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많은 적을 한숨에 쓸어버릴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넓은 범위 공격이 특징으로 큰 동작으로 인해 반격을 당할 위험은 있지만 그럴수록 더 근접해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위협을 이겨내는 전법이 잘 어울리는 클래스입니다 울려라, 대지어! 생과 사의 경계를 초월하는 어세신 빠른 회피와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어세신은 공격 범위가 좁은 대신 소수의 적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클래스입니다 전진 형태의 공격으로 적에게 둘러싸일 위험이 높지만 빠르게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회피기가 많고 다양한 매즈 스킬이 있어 컨트롤에 익숙한 유저들이라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임프의 세계를 보호하는 배틀 메이지 중거리 공격 특징을 가진 배틀 메이지는 다양한 마법을 통해 전투를 이끌어 나가는 클래스입니다 평타 콤보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킬 시전 중에도 추가 입력을 통해 이동하거나 타이밍과 타겟을 조정하는 등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유저의 상황 판단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범위 안에 있는 과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효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전 시간이나 실제 효과가 발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과 지점을 탐색해야 할 플레스입니다 다이오